1시간 후 너 배 많이 고픈 모양이다?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야 너 내 손까지 먹으려고? 미안해 에이 지저분해 진짜 해줄게 먹어 너 먹어 너 먹어 괜찮아 왔어 야 니 먹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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